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1년 3회 수질환경기사 상하수도계획 보도록 할게요. 문제 21번 생물막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건 여러분 안기문제죠. 우리가 고기성 처리법을 생물막공법, 그 다음에 부유생물법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고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기문제니까 답만 체크하고 갑시다. 생물막법 아닌 거 누군가요? 산하구법이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22번 문제 볼게요. 치수보의 위치와 구조결정 시 고려할 사항. 자, 이게 여러분 상하수도계의 세 번째 지표수 치수의 치수보 설계기준, 시설기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안기문제입니다. 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네요. 1번 유심이 치수보에 가까우며 홍수에 대한 하상변화가 적은 지점. 당연하죠. 하상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이게 물이 왔다 갔다 수위가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적은 지점에 치수보를 설치를 해야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치수보든 치수문이든 설치를 하는 이유는 치수를 어느 경우에든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상변화가 적은 지점에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2번 홍수의 유심 방향과 직각의 직선으로 가능한 하천의 직선부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면 치수보는 이렇게 직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모을 수 있어요. 맞고요. 3번 고정부 상단 또는 가동부의 상단 높이는 유화 단면 내에 설치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게 틀렸죠. 상단 높이는 계획 하상 높이, 현재 하상 높이, 장래 하상 변동 높이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통수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원칙적으로 철콘으로 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 정리를 한 번 더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하면은 요쪽에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지금 다 쭉 나왔던 내용이고요. 답에 들어가는 게 이거죠. 그죠? 고정부 상단 또는 가동부 상단 높이는 지금 계획 하상 높이, 현재 높이랑 장래 변동까지 고려해서 한마디로 여유를 줘서 해야 된다는 거까지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물바지 설치하는 거. 치수부에. 자 23번 볼까요? 요것도 매번 나오는 거죠. 우리 하수 배제 방식, 합류식, 그리고 분류식, 분리식. 분류하는 거 요거 틀린 거 봅시다. 합류식이라고 하면은 우리 우수와 오수가 한꺼번에 관 하나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분류식은요. 우수와 오수를 관을 따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뭐만 보내는 거예요? 하수처리장에는 더러운 오수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분류식과 합류식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합류식 얘기예요. 관관의 보수, 폐색 염류가 없죠. 왜? 관이 크니까. 맞고요. 그 다음 2번 기존의 측구를 폐지할 경우 도로포구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관고 오수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거는 관을 두 개로 나눠놓은 분류식 얘기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이건 분류식 얘기입니다. 4번 시공, 대구경 관고가 되면 좁은 도로에서 매설이 어려울 수 있다. 관이 크기 때문에 합류식은 시공에서 이렇게 면적을, 그 공간을 조금 설치를 어디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꼭 여러분 표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24번 이거는 단순 암기 문제. 이거 얼마예요? 네, 치수탑. 치수탑의 위치 2m죠. 그래서 정답은요? 네, 2번이 돼요. 25번 캐비테이션. 캐비테이션은 여러분 중요하죠. 캐비테이션 대체. 캐비테이션은 왜 생긴다고 그랬나요? 우리가 NPSH 필요한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형 NPSH가 있죠. 이 필요 NPSH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돌려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 지출로 보고, 가형 NPSH는 수입으로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입이 지출보다 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캐비테이션은 공동영상은 지출이 더 커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 NPSH는 줄이고, 가형 NPSH는 늘려야 돼요. 그래야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려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형을 늘리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펌프 설치 위치를 낮춘다.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또 손실, 어떤 여러 가지 손실을 줄이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우리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 양수량이라든가, 양정이라든가, 아니면 회전도라든가 이런 거를 다 낮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퍼포먼스를 다 낮춰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 같은 경우에는, 벨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개방을 해줘야 손실이 덜하겠죠? 완전 개방. 그런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잘못된 거 찾아보래요? 틀린 거 찾으래요? 1번, 설치 위치 가능한 낮추어 가용 유효 흡입수도 이게 가용 NPSH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흡입과 손실이 가능한 작게 하여 맞죠? 3번, 회전 속도를 높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퍼포먼스 다 낮춰줘야 돼요. 양정, 양수량, 회전수 다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에 벨브 완전 개방, 맞습니다. 3번 정답.